아 후니가 드라이브를 하다가 살짝 뭐 똥 색깔 나는 빛이 있길래 이렇게 서서 봤습니다 아 사시나무 사시나무 상황입니다 사시나무 상황 아 도로가 있는 나문데 아 아 나무가 죽었네요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나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죽음 사시나무 에서 이렇게 상황이 아 또 멀리 갈 필요도 없네 그쵸 야 참 신기합니다